오늘은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연방준비제도의 내년 금리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지수들이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경제와 통화정책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거침없는 상승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기준금리인하를 시사한 이후에 연말 산타랠리를 놓칠까봐 조바심을 낸 투자자들이 증시에 몰려 주가를 계속 밀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우 0.68% 상승해서 3만7,557, 지난주에 3만7천을 넘고 사상 최고치 넘어갔는데 벌써 3만8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S&P500 지수 0.59% 상승해서 4,768입니다. 4,796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였죠? 여기에 0.6% 남았습니다. 나스닥은 0.66% 상승해서 1만5천3, 드디어 1만5천을 넘었습니다. 필라델비아 반도체는 0.53% 상승해서 4,125입니다. 필라델비아 반도체도 지난주에 사상 최고로 4천을 넘어가더니 벌써 4,125까지 올라갔습니다. 벌써 다우, 나스닥 100, 필라델비아 반도체는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한 상태입니다. 다우 지수가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에 있습니다. 3만7천 원 돈이 3만8천을 향해서 가고 있고 S&P500 지수 종가 기준으로 4,796에 약 0.6%가 남았는데 오늘 하루만도 0.59, 0.6% 올랐어요. 앞으로 7거래일 남았는데 0.6%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를 2년만에 경신할 듯 합니다. S&P500 지수 지난 8,9,10월 3달간 10% 이상 하락한 후에 10월 말 이후부터 다시 지금 15% 이상 상승한 상황이에요. S&P500은 한 달 동안 4.4% 상승했어요.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긴 주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4.5% 상승했습니다. 5.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다시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또 내년에 대선도 있습니다. 21년도에 S&P500 지수가 1년 내내 계속 우상향하면서 70번이나 넘게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70번까지는 안될지 몰라도 이 같은 현상이 또다시 재현될 듯 합니다. 나스닥 지수 약 2년 만에 드디어 1만5천 선을 넘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9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6일 연속 상승세에 이어가다가 S&P500 지수가 하루는 하락을 했었지만 또 필라덴피아 반도체도 하루는 하락을 했었지만 나스닥 지수는 계속 9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21년 11월 19일 종가기준 16,057이 최고였습니다. 앞으로 나스닥 종합지수는 7% 남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하면서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과도하던 연준 인사들의 언급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빅테크즈 매그니피사엔트 7 종목들 보면 아마존 0.18% 하락하고 엔비디아가 0.94% 하락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다 상승했어요. 테슬라가 2% 이상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이번 임금 인상, 노조 결성을 약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테슬라는 네바다주 기가팩토리 근로자들의 임금을 내년부터 10% 인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2% 이상 올랐습니다. 네바다의 기가팩토리 공장의 최저 시급은 20달러에서 22달러, 우리 돈으로 28,600원, 약 3만원 가까이 되죠? 이렇게 인상하고 최고 시급은 30.65달러에서 34.5달러로 시급이 약 4만 5천원 정도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인상한 이유가 노조 결성 때문에 이것을 약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크게 떨어졌죠? 페이스북. 또 아마존과 함께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신 많이 올랐죠? 올해 들어서.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오늘 주가가 1.7% 상승해서 350.3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도 다시 9천억 달러로 넘어섰습니다. 메타가 시가총액이 1조 달러 넘어섰거든요. 그때가 2021년 9월이었습니다. 그때 1조 달러가 넘어섰는데 상당히 많이 작년에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빈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신년물 국제금리가 7월 26일 이후 지금 최저치입니다. 3.894까지 장중에 떨어졌습니다. 연준이 내년 금리를 계속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페드 위원들의 금리 인하 경계 발언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오스탄 구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총재 등이 금리 인하 경계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또 오늘 토마스 파킹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인플레이션 완화에 상당한 진정이 이뤄졌지만 금리 인하 논의는 너무 이르다라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다 여는 총재는 내년 기준금리가 두 차례 정도 인하될 것이라고 긴축기조를 급하게 풀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FMC 점도표에서 제시된 내년 3회 금리 인하보다 오히려 적은 수치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유로전의 소비자물가지수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4% 올라서 2021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캐나다의 11월 CPI는 3.1%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시장에서는 마감시점 연준이 내년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75%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69%였거든요. 0.25% 인하 가능성이 6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의 주택착공실적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 주택담보대치 금리가 하락한 여파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11월 신규주택착공실적은 계절조정기준 전월 대비 14.8% 증가한 연율 156만 채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시장예상치 136만 채를 크게 웃도는 수치예요. 신규주택착공실적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5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주 30년 고정 모기지의 평균 금리가 6.95%로 8월 이후 처음으로 7% 아래로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해당 금리는 7주 연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국제유가 보면 홍해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에 상승했습니다. 친이란 예멘반군 후티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 항로에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잇따라 공격을 하면서 국제유가가 이틀째 상승한 것입니다. 서부 테사산 원유가 1월 인도분 가격이 전 거래일 대비해서 1.34% 상승 73.44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란과 가까운 후티반군이 지난달 14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중인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을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 홍해를 지나는 최소 10척의 선박을 공격을 하거나 위협을 해왔습니다. 최근 홍해를 지나가는 상선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무인 항공기로 공격을 가하면서 긴장감을 높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공격을 감행한 셈입니다. 그 배후에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자리하고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에요. 공포지수 봅니다. 주시장의 공포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VIX 지수가 코로나 팬데믹 시장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변동성 지수 VIX가 0.24% 또 내려서 12.53을 기록을 하면서 2020년 초반 팬데믹 전이죠 2020년 초반 수치보다 낮은 상태였습니다. 이 공포지수 VIX 지수는 트레이더와 투자자 기관 등에 월간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수가 급등을 하면 사람들은 투자를 미루고 지수가 급등하면 주가가 이 지수들 떨어지는 거죠. 또 하락을 하면 더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를 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투자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